이어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영란 전라북도 간호조무사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불이익을 겪었다, 간호조무사 10명 가운데 7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저희가 앞설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연차 소진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무급휴가 휴직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환자 수가 줄어드니까 2주 동안 병원장님이 내가 휴가 갈 테니까 무급휴직으로 일단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가 들어왔을 때 저희 협회에서는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약자 입장이고 병원장의 사직 권고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무급 연차 사용 강요도 마찬가지, 권고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가까운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담이 왔을 때 5명 중 1명을 권고 사직을 얘기했는데 N분의 1로 예를 들면 나눠서 다 같이 조금 임금을 덜 받아도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좋아지면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물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에서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간호조무사들도 굉장히 코로나 앞에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병원보다 더 3명 중에 2명은 어떤 마스크나 방호복 관련해서 좀 지급이 부족한 그래서 개인 사비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런 겨구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했다 이런 답변도 43%나 되거든요. 이렇게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대한간호조무사 중앙회에서는 2016년부터 사실은 간호조무사들의 어떤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처우 그다음에 최소한의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회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앞에서 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2017년도에 국회 토론회에서 이 처우 개선에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병원협회, 그다음에 간호조무사협회, 그다음에 노무법인도 왔었는데 거기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분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아니, 이런 처우를 한마디로 귀결했습니다. 알바보다 못한 간호조무사 처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로 저희 협회에서는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노무사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회장이 되면서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랑 통해서 이제 어떤 위반 사례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토론회 나오게 이렇게 제안을 받고 나서 고민했던 건 어쨌든 첫 번째는 어떤 정치적으로 최소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꼭 의료현장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이거가 좀 정치권에서 좀 법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간호조무사들도 전라북도에 1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졸 출신, 학원 출신, 비의료인이라는 어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서 많이 유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러다 보니까 협회 활동에도 사실 많이 관심이 없고 스스로 나서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병원에 30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협회 활동을 하기 전, 10년 전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간호사님이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호조무사들이 내 문제에 내가 먼저 나서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쨌든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런 귀한 자리가 저한테는 오늘 2021년 5월 25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80만 간호조무사에게 그리고 전라북도 1만 간호조무사에게 매우 특별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의료현장 맨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이루와 격려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저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자 선생님 혹시 국제시장 영화 보셨나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죠? 우리나라에 1,400만이 국제시장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 국제시장의 파독으로 광부와 간호사가 외화를 벌기 위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때 간호인력의 1만 명이 파견이 됐는데 여러분 1만 간호인력 중에 거의 절반이 우리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나가 다 간호조무사로, 아니 간호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호조무사 스스로, 스스로 떳떳해지고 당당해졌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